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풀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슬란더맨 더 얼라이브라는 굉장히 유명한 공포게임이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게임 이 게임은 아 망태 할머니가 아니라 할아버지군요 아 너무 오랜만에 기억이 안나네 콩콩알매고 그렇고 매일 잘하시는 것만 보니까 이제 무서워하시는 것도 보고싶네요 아까 오지 그랬어요 아까 아까 소리지으면서 게임했는데 아까 너무 놀라가지고 완전 소리지르면서 게임했는데 그때 오시지 그랬어 어 프렌즈님 어서와요 이 게임은 어 하신분들이 좀 많을거라고 기억을 어 생각을 합니다 하신분들이 좀 많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게임에 꿀팁이 있어요 좋습니다 왼쪽에서 계속 로딩중이나 뜨는데 되는거 맞죠? 네 로딩이 되면 되겠죠 일단 이게 옛날 게임치고 그래픽이 또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픽 굉장히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어둠이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약 1분오면 어두워질겁니다 프렌즈님이 주로 무서워하는 게임이 뭐예요? 갑툭튀가 있는 게임들 인지공포게임들 저는 사실 이런 게임들은 잘 안 무서워하고요 막 이제 약간 있잖아 번역도 안되있고 그래픽은 낮고 뭔가 그래픽이 낮은 것들이 더 무서워요 솔직히 말해서 분위기가 어둡고 갑툭튀 많이 나오는 거 게임성보다는 갑툭튀가 많을게 그런 것들이 더 놀라긴 합니다 사실 사실 저를 분위기로 무섭게 하는거는 힘들어요 요즘 옛날에는 좀 무서워했었거든 옛날에는 막 야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무서워했는데 요즘은 어 저를 분위기로 쫄개하는 건 무섭고 갑툭튀 정도 해봤자 레어소오버표 해봤죠 여기는 뭐 우리집 앞마당마냥 뒷마당마냥 열심히 산책하시면 됩니다 점점 어두워지죠 다크니스 일단 저기 보이는 집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나 여기 순서를 다 까먹었어요 그니까 원래 되게 막 최장루트로 순서가 있는데 다 까먹어서 그냥 대충 기억나는 걸로 나머지는 제 감각과 센스에 맡겨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님 귀신 믿어요 아쉽게도 안 믿습니다 저는요 가위도 한 번도 눌려본 적 없고요 귀신이 일단 느낌조차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누가 나를 쳐다본다는 느낌도 이거 못받았어 내가 이래서 인기가 없나봐 보통 이제 학교에서 막 어 저 여자가 날 찾아보는 것 같아 저 남자가 날 쳐다보는 것 같아 막 이런게 일단 플래시라이트를 먹어야겠지 맞아맞아 그런거 조차 없기 때문에 원래는 타임워터그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한주 오랜만이기 때문에 타임워터그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 있잖아요 이거 먹어주시고 뭐 또 먹을거 없었지 바로 올라갑시다 김석어님 어서와요 김석어님 어서와요 김석어님 어서와요 올라가서 열쇠를 찾아줘야되는데 열쇠가 있었던 방이 어찌어찌 빨리 키우기 빨리 키우기 빨리 키우기 프리나 아 맞아요 저쪽이에요 요쪽에서 아마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열쇠가 있는 요기서 아마 왼쪽으로 가시면 열쇠가 있는 방이 요기서 아마 이쪽으로 가면은 슬렌더맨 있을겁니다 아니요 슬렌더맨 아 아맞아 요기를 갔다가 가야되는걸까 어 저쪽이 저쪽이었나 아 이쪽이다 이쪽이다 아 여기군요 좋아요 방이 네개가 있었는데 네번째 방이 맞췄군요 그래서 이 열쇠로 요 문을 열어주시면은 Can you sit 이렇게 여자의 방에 들어줄 수 있구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저쪽에 있는 문이 열렸다는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쪽 밖으로 나가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기서 저쪽 집문이 있을거라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쪽 뒤로 가면은 좋아요 이쪽으로 나가시면 더 빠르게 빠르게 나갈 수가 있 쓰읍 이쪽엔 차거죠 저쪽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는 튜토리얼이에요 여기는 뭐 무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저기를 지나가고부터가 진짜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슬랜더맨은 맨 처음 할때는 이게 깰 수 있는 게임인가 싶었어 근데 이게 팁이 있더라고 저는 이제 그래서 별로 안 죽어요 이 게임 안 죽어요 이 게임 안 죽어도 깨고 죽는다고 해도 한 34번 정도밖에 안 죽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쵸 맵 튕지 되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일단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일단 저거 눌러주시면 빛이 나오고 이 빛으로 따라서 갑시다 안녕 친구 나도 너처럼 키가 컸으면 좋겠다 부럽다 야 진짜로 부러운 자식 죽었으면 좋겠다 아 좋아요 고마워요 이 게임은 배터리가 없어서 제한이 없어 다행이에요 173 무시하지 마라 진짜 제가 여러분들 키는 크더라 키는 키는 그래요 내가 고소공포증만 없었더라면 클 수 있었지만 그래요 아이 그래 뭐 변명 뭐 변명도 아니고 이유 그렇다치고 저는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마음이 커요 마음이 넓어요 저는 여러분들 다 포옹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화를 내본 적도 없습니다 살면서 진짜 항상 부처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사랑과 되게 평화로워요 저는 불만이면 나오세요 다 다이아 페스티벌에 따라오세요 불만이 제 키에 불만 가지신 분들 다 다이아 페스티벌에 오세요 어쨌든 아 근데 이 게임은 처음에 할게 너무 없어 길 따라가는게 끝이거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분위기를 분위기의 공포를 느낄 수도 있는데 저같은경우는 이 게임에 이제 정확히 초반에 아무것도 안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평화롭네요 김형건으 먹어요 쏙 몽둥이 들고 오겠다고요? 나 다 신고할거야 나 여러분들 다 신고할거에요 고소할거에요 협박죄 막 이런거 살인미수죄 이런거 프린 몬스터를 보고싶다고요? 아 저보다 한번 보여줬잖아요 어젠 그저께인가? 한 3일전인가? 어 안보여줬는데 오혜리님 어서와요 좋아 이제 빨라졌구만 좋습니다 시작이네요 슬랜더맨 게임 궁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갓 좋아요 이 게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은요 이 게임의 꿀팁은 여러분들 내가 한가지들 드릴수있지만 이 게임의 꿀팁은요 첫번째 부적 부적으로 여덟개를 먹는게임일거에요 아마도 부적이 아니라 쪽지이죠 쪽지같은거 어 여덟개를 먹는 게임으로 아는데 여섯개가 아니라 여덟개인가 여섯개인가 어쨌든 먹는게임이에요 뭐야 이거 업데이트됐어? 원래 처음에 이런거 안되는데 어 활로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물건들마다 하나씩 있고요 여기 보이면 이거 보이죠 이거 이 쪽지같은거 슬랜더맨이고요 근데 저거 먹으면 안됩니다 그니까 이 게임이 제일 중요한점은 저 쪽지를 먹은순간 슬랜더맨이 나오고요 쪽지를 많이 먹을수록 슬랜더맨이 슬랜더맨이 빠르게 나오고 자주오고 어 이제 뭐냐 텔레포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음 쪽지를 바로 아무데서 먹는거는 정말 뻥총한 짓이에요 여러분들 이 게임을 쉽게 깨려면 제일 먹기 어려운 부분부터 먹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하 퍼밍위리님 어서 와요 바로 먹기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 집이고요 왜냐하면 슬랜더맨이 쫓아오는 사이에 이 집에 들어오게되면 갇혀서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읍 이 쪽에 있는 집에 또 찾기가 힘들어요 이 쪽에 있는 집은 쪽지 먹기가 찾기 힘들기 때문에 어 이쪽에 먼저 오면은 슬렌더맨이 나오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있군요 저쪽에 있고 이쪽집에 쪽지가 두개가 나올때도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지져보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얻고 달리시면 됩니다 여덟개군요 뚱 뚱 그 다음에 가면 좋은 곳이 이제 공사장이긴 한데 제가 이제 공사장 길을 까먹었기 때문에 그냥 그 때 공사장은 뭐 먹기 그렇게 어려운 곳 아니니까 차례대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내 생의 첫 후원은 푸린에게 우리 첫 후원 감사합니다 푸르린 고마워요 다음 세게 어 그리고 외족지를 볼수록 빨라지고 나오나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내가 그 저 귀신의 마음을 이해한게 아니여가지고 제작사의 마음이 아닐까요? 아 저기 가야되는데 슬렌더맨아 니가 그쪽에서 남는데 굉장히 곤란해요 형이 아 아 이 앞에서 나와주라 아 글로 가야되 고마워 좋아요 여기서 순간이동만 하지마라 제발 타이밍하는게 다섯개 그리고 이제 세개나 맞췄 아 공사장을 좀 늦게 찾네 이러면 큰일나 쫓아오고 있습니다 쫓아오고 있어요 텔레포터 쓰고 아 야 텔레포터 쓰면서 쫓아와요 저 마우스를 정말 잘 돌려줘 공사.. 공사장이 여기 있었군요 공사장장장 공사장장장 물기가 중요한데 일곱개 forces 오 especially 완벽합니다 맞습니까? 전缽 슬렌더맨 어렵지 않습니다 스토리에 좋아요 넘어갑시다 원래는 저기만 깨면 슬린더맨이 끝이였어요 이 게임이 처음에 나올때는 근데 이렇게 챕터가 생겼더라구요 그랬어가지고 여기 공사장 챕터인데 여기도 약간 이제 자리가 약간 좀 별로에요 여긴 이제 빨리 찾으면 엄청 빨리도 하는데 안나오면 진짜 안나와서 스테이지 2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이 게임이 또 계속 업데이트가 되더라구요 그때 요즘은 시드게임이라고 하지 않아 비디오게임이라고 하지 시드게임에 시드를 넣고 하는 게임인데요 스팀게임을 시드게임이라고 요즘 잘 안볼래요 옛날에는 시드게임이라고 불리신 분들도 계셨는데 시드가 많이 받으니까 요즘은 그냥 시드 이렇게 사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다운로드로 붉다가 아니라 정품을 주고 거기서 다운을 받는 스팀 사이트가 있죠 어 챕터 2가 이제 꼬맹이들 어..나오는 부분이죠 여긴 3마리가 나와요 꼬맹이 2마리랑 슬렌더미 1마리 총 3마리가 쫓아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꼬마이한테 몇 번 당해야 내가 죽었는지가 기억이 안나는데 이 게임에 중요한거는 여기는 아마 내가 알기로 6개를 켜야되는 부분이에요 맞죠? 여기를 제일 마지막 키는게 중요합니다 여기를 제일 마지막 키세요 처음부터 여기 키면 게임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를 제일 마지막에 켜주시고 아 여기부터 켜야되나? 잠시만요 이것만 누르면 됐었나? 아닌데 아 이거 켰어 누나? 그래 저게 문이 열렸나? 아 그런가보다 그러네 그러면 이제 다음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여기는요 이 후레쉬를 모아가지고 애들을 이제 쫓아낼 수 있구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있는거 있잖아요 이건 그나마 나 이런거는 그냥 그레타쳐 이런거 놔두고요 저 방금 좋아하는 차였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솔로의 세계오신도 확인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하나 조금 위치들이 조금 위치들이 좋은곳에 있진 않네요 이런곳에 또 하나 자 위치를 좀 봐놓아 봐놓고 두개 켜진거죠 지금 이렇게 쫓아올겁니다 여기 세개 내가 봐놓은게 한개 두개 세개고 네개 다섯개 이 챕터는 사운드가 좀 극점이야 꼬마니 왜 쫓아와요 내가 먹고 싶습니다 내가 먹고 싶습니다 날 왜 쫓아오는 곳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벌써 세개 켰죠 그리고 세개를 내가 벌써 봐놨지 이렇게 되면은 여섯개에 이제 저거는 벌써 제 여섯개에 머릿속에 다 담겨져있는거죠 여기 다섯개에 저거는 죽을뻔했네 죽을뻔했어 죽을뻔했어 그냥 돌아갈뻔했어 나이스 닫혔습니다. 이게 세대맞으면 죽는거여서 꼬마이한테 세대맞으면 죽는거여서 꼬마이한테 세대맞으면 죽는거여서 슬렌더맨한테는 그냥 한대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맵을 헤매게 되면은 쟤네들도 계속 만나고 슬렌더맨한테 계속 죽이고 막 점점 복잡해져서 난리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그냥 제일 어려운 루트부터 빠르게 루트를 딱 머릿속에 정해놓고 그 루트로 그냥 탁탁탁탁 치고 가시면은 이렇게 깰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야.. 나 일년만에 있게만 죽지 않았다. 프리나 그래도. 여기 곰돌이 누르면요 아이 시점이 될 수 있는데 누르지 않.. 하.. 보여줄게요 여기 안죽.. 안죽일 수 있는거니 곰돌이를 누르면요 슬렌더맨한테 납치당하는 아이 시점이 되어서 납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사라질까 걱정돼서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저 보트에서 저는 딸을 좋아해요 엄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혼자서 말 지지리도 안듣고 다른거 가는거죠 아 장난감이다 슬렌더맨이 머리를 쓸 줄 아는 친구에요 어 요즘 뭐냐 맛있는거 사줄게 이런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장난감으로 맞춤 납치 납치 서비스지 저는 먹는것보다 장난감이 더 좋다고 해요 아 이쪽 장난감이다 이러면서 쫓아가게 되는거야 슬렌더맨을 그래서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가다보면은 가다보면은 우리의 랜더맨 변태아저씨가 많을 수 있거 어 있거든요 야 돈까스는 그 고래잡을때 쓰는거고 이렇게 가면은 어둠 음 침침한 어두운 숲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끝난거에요 저는 이제 샤슈 어서와 유튜브요 모르겠네요 당당하게 걷기 당당하게 걷기 계속 가줘요 울지마 친구 장난감을 받았잖아 남자가 말이야 남자가 눈물흘릴때는 딱 세번있어 롤 다이아를 못찍었을때 오버워치 마스터를 못찍었을때 그리고 세번째네 여자친구가 초록이님 어서와요 이렇게 슬렌더맨에 촉수위에 촉수물에 당하고 맙니다 이태훈님 어서와요 박주영님 어서와요 김동현님 어서와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비디오를 보는곳이 나옵니다 게임 거의 끝났어요 비디오 두개만 깨고 마지막 산불 도망가는곳만 깨면은 게임 챕터는 끝인데 어린애들이 이런거 봐도돼요 뭐 상관없죠 음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저 초등학생때부터 소울을 보여줬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이렇게 체크하고 바른아이로 큰걸 보면 여러분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바른님 하이 음 할배님 하이 이 부분이군요 이 부분은 알겠지 이 부분은 알겠지 야 조용해 조용해 시끄러워 시끄러워 이 자식아 이 게임에 이걸 돌려주시고 정영진님 김혜수는 어서와요 정영진님 정영진님 저기를 지금 못들어가니까 기름을 갖고왔었어요 그치 기름을 갖고왔었어요 그치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시고 이쪽 챕터가 아 좋아요 어 나이스님 어서와요 여기서는 이 길을 따라가다가 근데 뭔가 풍경 이쁘지 않냐 그치 나 이런거 실제로 보고싶어 막 나 이런 풍경을 본적이 없어서 이번 여름방학에 여름방학에는 방송키고 여행도 다니려고 저 일본도 가고 여러분들 대신에 아 일본 보고싶으신 분들 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여행 같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핸드폰을 촬영을 하면서 여행을 다닐 생각이 없습니다 아 요기 길이 아마도 요기는 이제 괴물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처음할땐 무서워 죽는줄 알았어요 이게 불이 막 꺼지거든요 저기 앞에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한 번 켜지면 없어질거야 좋아요 길을 잃었다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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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방송하면 돼 요즘 카메라 핸드폰에 달아서 하면 쿨화질 방송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먹어주신 다음에 반대편으로 반대편으로 요기 사운드 들리죠 쫓아오는 사운드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사운드만 들리는게 아니라 저기 아까 멀리 잠시 보였나요? 못 봤을수도 있는데 아까 그 꼬마애가 쫓아와요 여기까지 도망가시면 됩니다 도망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연료로 가동을 시켜주시고 드랍상 여기서 아마 열쇠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열쇠는 이제 랜덤으로 나타나는데 첫번째가 저기 수레바퀴 맞네 바로 저기 있네요 뒤로 갑시다 여기 랜덤이에요 요기서 나올때도 있고 저기서 나올때도 있고 저기서 나올때도 있어요 셋중 하나에서 나오니까 알아서 드시면 됩니다 열쇠 먹어주시고 뒤로 아 우리 매니저분들이 친절하고 상냥하고 사랑스럽게 스토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밥먹을 때 보기 좋은 방법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저 막 방송하다 보면 눈알이 막 뿅 튀어나오고 막 내장이 막 스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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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읍 막 이렇게 막 터지고 그러는데 막 밥먹을 때 보기좋은 방송 맞나요? 흐흐으으 확실한 부분인가요? 아 그거 거의 밥도둑이네 밥도둑 난 여러분들이 정말 미쳤다고 생각해 훈대가 먹고 싶어지는 방송에 갑자기 내장이 스르르 흘러나오는 거 보고 순대 개필 이러면서 떡볶이랑 순대 시키고 아휴 진짜 난 진짜 나처럼 순수하고 착한 사람은 이해가 안 돼 부금은 엄청나게 우리를 무섭게 만들지만 긴장감을 주지만 우리는 평화롭게 순대 얘기나 하면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이제 이 친구 나와주세요 다 먹어야 되나? 아니구나 친구 왔다 친구 왔다 친구 왔어 나 여깄어 친구야 너 여기 못올라오지? 니가 쪼금해서 그래 이 단쟁아 저 녀석의 자존심을 건들고 도망갔다 저 녀석의 자존심을 건들고 도망갔다 망가 망가 도망가 배바데가 더 무섭죠 솔직히 누가 날 쫓아오는 거는 컴퓨터가 쫓아오는 것보다 사람 쫓아오는 게 더 무서워요 왜냐면 그 플레이어들은 정말 잘 쫓아오거든 머리쓰면서 저 컴퓨터들은 무식하잖아요 보면 알다시피 얘들이 뭐 무서울 게 있어야지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아 여기 맞구나 여기 맞구나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이쪽이 길이었다니 여기서 잡혀요 이제 사요나라 즐거웠다 이번 삶 이번 삶 이제 갑니다 흘려가요 이렇게요 gta요? gta 가끔 했었어요 흠 gta 아 나 방송 gta 편집본 있는데 되게 재밌다니까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꽃장이랑 한 거 있는데 아주 그냥 해꿀잼이야 난 얘가 제일 무서워 흐흑 흐흑 흑 흐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여기서는 창문을 다 닫아줘야 돼요 창문에서 보면 창문을 닫아서 슬렌더맨이 모독에 여기서 죽을 때도 있더라고 여기가 왜 죽는지 모르겠어 다 닫지 않았냐? 아 다 닫았네 역시 이렇게 아시면 끝납니다 아 하 네 마지막침부터 네요 길이 어디였지 저쪽이였나 저쪽이구나 짠 아 나 우유밖에 안 마시니까 발음이 잘 안 듣는 거 알아? 물을 마셔야 되는데 목이 너무 탄다 진짜 네 마지막침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침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산불이 나는 부분인데 음 음 여기서도 루트를 정확히 안타면 죽더라구요 정확히 까진 아닌데 정확히 이제 어 그 뭐라 해야되지 약간 실수하면 죽더라고 불이 많이 아픈가봐 하긴 불은 아프겠지 아 내가 이걸 어떤 루트를 탔을지 아 뜨거 왼쪽을 탔었나 오른쪽을 탔었나 완벽하게 튼거같은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아 완벽하군요 깔싸마군요 깔끔하군요 좋아요 불쌤 먹어주시고 불이 꺼지 나 여기서는 가끔 진짜 왜 죽는지 모르겠어 됐다 됐다 예 여러분들 슬렌더맨 34분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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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자 좋아요 PC 팔로우 한번씩 부탁드리고 슬렌더맨 공략 공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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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여 공략 빠진 엉둬 이제 납치를 당해요 하하 요기 가서 이거 먹어주시고 뒤로 가시면은 저 친구가 사라져있어요 쫓고오시면 됩니다 쟤리 어디지? 어어어 이쪽이군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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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쪽 왔어 난 이제 끝났어 날 죽여라 친구야 여기까지가 이쪽 아니라고? 이쪽인가? 내가 온길인데 내가 너무 빨리가서 그런거야 여긴데? 남자 매니저분 있습니다 남자 하나 안먹고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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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까지 봤어야했나봐 사라져 아 이제 오네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네 뺨 열나맞고 끝났다 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마워요 좋아요 한번도 안죽었습니다 깔끔했어요 끝났습니다 아 저 이제 아프리카티비는 안합니다 안한지 오래 됐지 네 이렇게 끝났고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공격보시고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계시면